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착공한 LNG 터미널 공사를 시작으로 여수시 묘도동에 오는 2035년까지 15조 5천억 원이 투자돼 묘도 에코에너지 허브가 조성됩니다. 지난 6월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 첫 투자 실현 사례이자 기재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가운데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투자 유치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건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총 사업비 2,246억 원으로 95만 평의 부지를 조성하는 항만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18년 4월에 착공해 현재 56.2%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15조 5천억 원이 투입돼 묘도 에코에너지 허브가 들어설 곳입니다. 현 정부의 전남도 균형발전 지역 공약과제의 하나로 탄소중립에너지 클러스터와 그린에너지, 글로벌에너지 신산업 허브 등 3개 사업이 핵심입니다. 이 가운데 그린에너지 사업에 해당하는 LNG 터미널 사업이 최근 첫 사업을 떴습니다. 우선 1단계로 저장탱크 3기와 전용 접안시설, 수중 배관 등 1조 4천억 원이 투자되는데 전라남도와 여수시, 한양과 GS에너지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이번 LNG 터미널 사업은 지난달 기지부가 선정 발표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전남도와 여수시도 지난 6월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 첫 투자 실현 사례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 국가산단의 연간 300만 톤의 대규모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나아갈 수소에너지 글로벌 시대로의 전환, 전환의 계기가 될 걸로 보고. LNG 터미널 건설 현장은 이미 탱크를 앉힐 자리에 파일 시공을 마쳤고 해저와 육상으로 LNG를 보낼 송출 주 배관 노선도 결정했습니다. 또 이곳 터미널 바로 옆에 곧바로 LNG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광양만권의 청정에너지 전환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광양만권의 여러 산업시설들이 있는데요. 천연가스가 석탄 대신에 대체 연료로 공급이 되면서 아무래도 청정한 에너지다 보니까 대기 환경 보존이라든지 기타 지역 경기 활성화에 많은 이바지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LNG 허브로 거듭날 대형 건설 사업이 시작되면서 광양만과 묘도의 지도가 또 한 번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